집에서도 잘 놀아요 저희 셋! 웨이딩 포 유! 안녕하세요 공헌 소니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에서도 잘 놀아요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할 게임은 바로바로 소음 측정 게임입니다 그럼 오늘은 3 대 3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후당탕즈와 정숙주로 나눠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큰 걱정이 되는 게 많네요 저랑 석영언니랑 레나가 있으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석영언니랑 민주언니가 평소에 살라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조용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60 대 11을 넘으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래서 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우리 우등생 팀에게 줄 선물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레나가 이 스타빙을 안에 넣고 조르디를 넣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포장을 하고 석영언니가 끈으로 묶을 거예요 그걸 우등생 팀한테 주면 우등댄씨만 그걸 풀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중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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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해요 헤나야 이제 포장해 근데 왜 소리내면 안 돼? 아 진짜 헤나 벌칙했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가자 오케이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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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야 빨리 들어야 돼 헤나 헤나 그게 제일 시끄러울 거야 아마 비해할 거야 어떻게 보여야지 어디 못 봐줘 어디 붙일까 코에 붙일까 그냥 그냥 그거 어때요? 간의 유혹처럼 여기다가 스티커 준비해 주세요 헤나 헤나야 좀만 더 시끄럽게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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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거 만들때로 있는.. 와우! 민주가.. 이소라.. 말하고 했어요.. 내가 포기해.. 언니야.. 언니야.. 머리 예쁜 모습.. 초록색 그냥.. 나한테 너무 가까운 거야.. 너 잘해잖아.. 나 진짜.. 이쁘다.. 오 이쁘다.. 와우.. 야 눌러.. 니가 눌러.. 민주야 잘할 거야.. 어.. 너.. 이영이영.. 두개.. 그럼 저 귀걸이 해주세요.. 예뻐.. 야 카메라 더 조용히 있어.. 제발.. 바쁘다.. 시끄러워.. 아 근데 나 지금 좀 이쁘다.. 아.. 할 수 있어.. 이거 강하연하다.. 언니 나오셨는데.. 우린 망했다.. 나 얘랑 팀 하기 싫어요.. 얘 할 생각 없어.. 짜증나.. 언니 난 코에 해줘.. 코 피했어.. 싫다면서 할 거 다 해..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.. 오늘 제 머리.. 멤버가 해줬어요.. 예쁘죠.. 예쁘다.. 에너지.. 야 잠시만.. 나 잠시만.. 야 우리.. 이거 좀 하자.. 나 포장 잘.. 시끄럽잖아.. 포장만 지금 해야지.. 이거 좀 데시벨 올려야 하지 않을까? 한 80으로.. 나 이거 지금.. 이만큼밖에 못 잘랐는데.. 한 4.. 다섯 번 걸린 거 같아.. 한 70까지만 올려요.. 그러면은.. 석영 언니가 애교 하나 보여주면 70개 가자.. 난 별로 안 원하는데.. 그룹들이 원하셨고.. 할게요.. 다시 따야 돼.. 다시.. 언니 다시 따야 돼.. 지금 켰어.. 다시 해야 될 거 같아.. 석영수 애교 플리즈.. 말씀 치고.. 말씀 치고.. 말씀 치고.. 그래도 내가 이 두명 추운.. 두명보다 높다.. 난 얘빠보다 나오면.. 근데 나 좀 괜찮지 않아요? 나 진짜 놀랐어.. 나 진짜 놀랐어.. 대박.. 너 그거 같다.. 관상 보는 거 같다.. 여기 정미들.. 스티커.. 어때? 인스피어싱 같아.. 듀씨 립.. 음.. 듀씨.. 이렇게 눈을 꺼낼 수 없지.. 이제 곧 걸릴 거예요.. 이렇게 한 번 벗겨보래.. 그런 거야.. 아니야.. 이거 진짜 받기 싫은 선물이다.. 아 큰데.. 보장하는 게 더 쉬운 게.. 이거 가위로 다 썰어.. 끝이야.. 그러니까.. 아니야.. 내가 이럴려고 잘해.. 나는 별로 할 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.. 어떻게 해야 해.. 어떻게 해야 해..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.. 테이프를 붙여.. 지금이야.. 지금이야 붙여..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..? 진짜.. 진짜.. 받기 싫게 생겼다.. 근데 약간.. 엔틱한 것 같기도 하고.. 약간.. 빈티지잖아.. 빈티지 같아.. 나는 이런 선물 좋아해.. 나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는 것 같긴.. 이거 이거.. 나 헤리포 라인아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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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걸리나 했네.. 마지막 피날레로 하나씩 딱딱딱딱.. 그치고 끝내자 그럼.. 어차피 끝났는데 너.. 나 어디 붙여줄.. 되게 잘했잖아요.. 근데 이게 되게 조합이 잘 맞아.. 와.. 작품이야.. 레나 지금.. 궁금하다.. 진짜 대박이야.. 어.. 레나.. 아트.. 사진라떼.. 고맙습니다.. 선물은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었고요.. 네.. 이제.. 오동생 팀이 이 선물을 풀어낼 것입니다..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보다 작게 걸릴 것 같아..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.. 그치.. 내가 말했잖아.. 우리 팀은 진짜 시끄러울 것 같고.. 이거 비주얼 봐.. 여기 입이 시끄러워.. 근데 너무 예뻐.. 사실 이게 뒤에.. 아 진짜? 이게 뒤에.. 뉴스타야.. 그치.. 이제 이거를 오동생 팀이 풀게 여기에 놔두세요..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안치고 갈 거예요.. 과자 네나 타 Measure가 이거 나가기 전까지.. 시작이야.. 그렇지.. 아이고.. 흠.. 다음 에스쿨 whilst ролower 감사합니다.